자 얘들아 오늘은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 쌤 요즘 인강에 오빠들 뮤비에 SNS에 볼게 너무 많은데 정말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 데이터가 항상 모자라지 여기 집중 보통 아빠랑 엄마는 데이터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써도 써도 어떻게 된다? 그래 남는다 근데 이번 달에 아빠가 너무 바쁘셔 그래서 폰볼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 맞아 없겠지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넘쳐 흐른다 그러면 이 넘쳐 흐르는 데이터를 이 박스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 너희가 필요로 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야 너도 쓰고 동생도 쓰고 요게 바로 뭐다? KT 패밀리 박스다 패밀리 박스 아빠 우리도 KT 패밀리 박스 가족끼리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함께 쓰는 가족의 택 플랫폼 KT 패밀리 박스다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뭐다? 그래 KT다 KT 패밀리 박스 가입하고 디즈니 플러스 3개월 혜택 받는다 밑줄 쫙 KT 패밀리 박스 KT 패밀리 박스